1매치로는 EC와 본버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. 저 한쪽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 바꿔야 됩니다. 바꾸겠죠. 합니까? 설마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음파살 쏘고 바꿀 거예요. 합니다. 만약에 하신다면 합니다. 드디어 한쪽 등장했습니다. 이게 맞고 유명한 닛갑. 그렇죠 닛갑입니다. 결국은 겐트비안이 나오기 다 나왔습니다. 거기다가 아나까지 굉장히 재밌는 경기 나오는데요. 개인기 싸움이거든요 이거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조합을 처음 봤습니다. 저는 한 팀에 그렇죠. 대회에서 한조와 겐지와 위도어가 같고 아니라 딜러 같았습니다. 오 야 이펙트! 나 이펙트야! 나 잊어버린 거 아니지? 존재감 확실히 드러내주는 엄청난 궁극기 죽음의 꽃이 나왔습니다. 킬 내는데 실패했고 빅콕 선수 죽음의 꽃이 여기에서 또. 정말 제트로 제대로 들어갔네요. 와 들어 rapping 제대로 들어갔네요 오 이 선수 스파이더 선수 위도